오늘 는 어린 이 날 어린이 교회 llam기 우리의 전통 놀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기분이 좋아요 되게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말도 잘 들어주고 잘 참여해줘서 너무 귀엽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랑 어렸을 때 하던 자연 놀이를 더 많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서 참여했어요 친구들이 즐겁다고 말한 게 기억에 남았어요 저희가 진행자가 되어서 더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어요 어린이가 즐거운 세상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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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가 즐거운 세상입니다 사랑'